안녕하세요 설정입니다. 오늘은요 탐나는 원보심이라는 공연에 왔는데요. 이게 11월 27일까지 주말마다 열리는 공연이에요. 오늘 저는 버스킹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간만에 가을 느낌이 부신다는 공연을 보러 와서 너무 지금 흥분이 돼요. 지금 뒤쪽에 공연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저는 산지천 갤러리 앞쪽으로 가면 5시 반부터 시작하는 공연이 있어서 그걸 보러 가는 길입니다. 곳곳에서 음악이 막 이렇게 오르니까 뭔가 코로나19로 찍혀있던 마을을 위안히 가는 것 같아요. 우와 저 지금 빠른 구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할 건가 봐요. 이제 공연이 시작됐어요. 저도 날에 앉아서 공연 관람하려고요. 이번 공연은요 가수 아리가 펼치는 공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를 아신다면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이 곡을 한번 들으시면서 추억 속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산지천에는요. 미술 전시회도 열리고 버스킹 공연도 함께 열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들썩들썩 가을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비지체는 웹사이트에 자세한 공연 일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